도시락을 싸가기로 했어요. 땡치 김밥! 탁!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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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짠! 이게 뭐야, 얼굴이? 응? 세수 좀 해야겠는데, 우리 아기? 됐어. 눈곱 좀 닦지? 엄마가 따라와, 가서 세수하게. 쭉쭉. 가자! 일로와, 가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밥을 시켜먹고 있어요. 맨날 배달 음식을 먹다보니까, 다들 너무나 과도한, MSG 맛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어요. 티티, 우리 티티가 엄마가 도시락 간식 하나 줘야겠다. 가자. 티티, 가자! 티티, 얍! 티티, 가자! 티티, 가자! 티티, 가자! 티티, 가자! 티티, 가자! 티티, 가자! 티티! 티티... 티티... 루루, 우리 소스를 Men's 자, 아휴... 이건 안 되겠네. 형, 형님이 뽀개 놨어. 자, 토토. 형님 뽀개 놨어. 그렇지. 자. 루루, 입냄새 나. 루루, 입냄새 나. 박사님은 새 거. 우와... 우와, 엄청 혁명하다, 너. 루루, 내가 이가 시원찮아서 빨아 먹어야겠네. 루루, 너 머리통을 두 개나 먹었는데. 꼬리 조금만 먹자. 루루, 응. 우리 츄츄 거기 있어? 이 새끼는 저거... 나눠 먹자. 한 입에 다 먹다가 아야하면 어떡해. 루루, 오늘의 메뉴는, 어... 일반적인 김밥 말고, 예쁜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계란 김밥이지. 루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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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두 번째 메뉴는... 꽁치 김밥! 반짝반짝, 눈이 예쁘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친구가, 제주도에 가서 꽁치 김밥을 먹어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해서, 주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추억을 소환시켜 주려고요. 어... 근데... 저는 꽁치김밥을 안 먹어봤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아무 소리도 안 나. 아직 멀었다는 뜻이지? 달궈졌나? 아휴, 이 집... 아휴, 참, 이 분이... 한 마리가... 아, 물 닦아 냈는데, 왜... 그만! 생강! 생강. 앗, 뜨거! 기름 넣는 게 아닌가? 이게 언제가 나지? 앗! 아, 생선 기린내를 없애주라고 써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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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름 잘 이쁜 것 같은데? 야잇! 짠! 원래 이렇게 나오나? 자, 자... 참기름. 콩! 야옹! 우리 티티 생선 냄새를 맡았어요. 생선이야. 티티! 응, 필성이라. 아휴, 아휴, 귀여운 아기 고양이가 생선 거 먹고 싶구나.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로 가는 거지? 제주도야! 나도 제주도 가서 저게... 맛있는 꽁치 김밥 먹어보고 싶다. 약간 시들시들해 보이지만,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김밥을 싸게 해서 숨을 죽여 놓은 상추를... 친하게 깔아준 뒤, 완벽하게 준비된... 어떻게 익었는가? 꽁치를? 탁!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어. 옥! 좋았어... 짠! 가시가 막... 가시가 자동으로 발라져... 소고기 쨘! 티티 엄마가 싼 꽁치 김밥 봐봐. 언니들이 좋아할까? 어때? 마음에 들어? 꽁치 김밥... 별로야? 루루가, 냄새 좀 한 번 맡고, 평가 좀 해줘. 언니들 점심 식사로 싼 꽁치 김밥이야. 자... 엄청 맛있겠지? 헉! 야옹! 응! 후! 루루, 이뻐라. 엄마가 갔다 올게. 야, 있잖아. 제주도 가고 싶다며. 내가 제주도 바다를 한 입에 느끼게 해줄게. 진짜 딱 제주도 바다 느낌이 난다니까? 이런 배럴들. 이거 봐! 예쁘지? 오오... 계란, 김밥은 할까? 그리고 이거는?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니 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짠! 왜... 우와... 여기 가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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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나 지금 비주얼 쇼크리 안 했어. 마음에 들지? 한 입 먹어봐. 근데,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약간 심심해, 근데. 이 뼈가... 내 입천자가 찔렀어. 거짓말 하지 마, 꽁치 뼈는 엄청 두드럽다고 꽉 꽉 씹으면 돼. 비린 맛 안 나지? 내가 레몬즙을 두 통을 넣거든. 뭐가 나오고 있어? 입에서? 뭐야, 그거? 뼈요. 뼈라고?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을걸? 이 뭔 소리야! 괜찮다고? 바다를 안 가면 바다에서 비린맛이 확 올라가서. 거짓말한다면 비린맛 안 나잖아, 안다? 저... 하나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오늘 레몬을 두 통을 넣는다? 내일 도시락은 누구야? 배달, 배달. 배달 말고 우리 배달 음식 안 먹기로 했잖아. 제가 싼 거 무조건 드시는 거예요? 잠깐만... 장어구이. 장어구이? 나는 근데 삼겹살이랑... 아니, 메뉴는... 메뉴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지! 어저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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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